어? 뭐라고? 일단 구하러 가자고? 알았어 구라쟁이하고 저기 뭐 구하러 가자 구라쟁이 어디로 갑니까? 구라쟁이 어디로 갑니까? 제트... 제트스림이 어떻게... 밑으로 밑으로? 그러다 옷이 없다고? 게스코인 옷이 있으면 된다고? 하얀 방사맨? 크... 거기가 어디여? 잠깐만 게스코인 옷은 아직 없어요 친부의 사장보고 이거 아니에요? 흠... 음 친부옷 이거 있는데? 근데? 그거 입으면 돼? 일단 왔으니 구라쟁이하고 저기부터? 알았어 이호 셰프카? 아 뭐... 이호 셰프카의... 어 만났어요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났네 야 이렇게 쉽게 죽는 애였나? 구라쟁이 아니고 의심쟁이 쓰읍... 더 가야돼? 알았어 또 왓? 또 크게 만들어라 이 자식이 나는... 망치야 아아... 아아... 씨... 아아... 야 얼마 없는 개몽 그만 쳐먹어 이 새끼야 어우... 어 이거 뭐야... 저 세네 왜 이렇게 세 이거 일로 가는거 맞나? 근데? 뭐야 여기 뭐야 뭐야 이 새끼 어? 그 새끼 그 아까 개 아냐? 태양... 재단에서 만났던 애인데 왜? 어허... 굿드시 유 세이프 나아...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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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왔던데... 렛츠... 아하... 제가 얘기할거니 렛츠... 렛츠... 롸게리우스의 어떤 렛츠... 그 어느 한 번 의학원을 넣어 한 번 의학원에 베든 월트 베든 월트 베든 월트 제가 다시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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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베든 월트 베든 월트 그 나만 있기면 단서 비슷하는데 줄래? 야, 여기, 여기 있네? 어, 원래 저기, 저기 선 내려가도 되나? 내려간 선택지 밖에 없는데요 템 넣고 오우쉬 오우쉬 생기면 저기, 역대급 설명충이야? 길이 두곳이에요? 아, 그래요? 숫곳인가 이거는? 아, 둘이 이웃이야? 뭐지 여긴? 뭐지 여긴? 이런데가 있었네 잠깐만, 여기 왔던덴데, 여기 아까? 낙하하는 곳 있고, 어 아마도 이 지붕의 아이템은 뭐였죠? 어, 그렇군 왔던데 짜증나 슥! 바람이 있어 바람이 있어 В 아, 안개봐 그 резерв печ yük 뭐지? 이런 소리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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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교단 세트를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의 검은.. 오오 교단의 검은상 교단의 교단 교.. 오오 어디가 뭐냐 새자잘로 묶어놨네? 오오 오오 뭐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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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이곳은 이곳은 저는 여당 여당 어서 여당 오오 당신은 하늘 아 당신은 좋은 곳 도착할 곳은 없나? 아,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마 거기서 뵙겠습니다. 아, 고마워 고마워 너는 뭐? 너는 뭐하는거야? 너는 뭐하는거야? 그럼 너는 뭐하는거야? 처음 있는 집을 안 갔다고? 빨리 걸었는데? 흠 일단은 돌아갑시다 살려주는 사람 다 살리자 다시 한번 더 살려주는건 더 살려주는건 다시 한번 뒤려냐라 그냥 또 révolt 망치 할아버지 아 품혈 알아부지 돌아왔다 아직 없네 내가 거기 거기 가야되지 꽈리 또 못 부리고 있구나 와 고맙습니다 Very well. Let me... Farewell. I'm going to go with him. If you leave, I will see you on the other side. Default my eyes. You can't even get down there... I can't understand. I will see. I will see you on about 4 more minutes. 늑돌이 씨 진료소에 다시 왔네 오, 네, 안녕 아멘 아멘 좀 물어봅시다 넌 곧 출발 그럼, 만약에 어떤 회복을 찾으면 물어봅시다 요셉키스 클리닉 제 히포크라틱 만약 아직 사람은 아직 그를 찾아봅시다 혹은 치료를 이 질질이 있는 게 없죠. 이 가슴은 안card이 되죠. 이 시각의 밤은 날은 길고, 당연히 여기가 없는데, 좀 더 도와주세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고맙습니다? 그럼, 그럼. 그럼 이제 얘기했고요 근데 걔는 예배당으로 보냈는데? 이미? 일로는 못 오나보네 아 그래? 아 그니까 청개구리 걔는 음 그니까 청개구리를 구하려면 여기 이오셰프카 진료소로 가라고 해야겠구나 그러면 저기 예배당으로 가겠구나 어.. 죄송합니다 나도 스포를 되게 별로 안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또 게임 진행하다보면 어쩔 수 없더라고 참고하는게 어느정도는 월팡대검 실패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뭐야 이거? 이런 게 있었네? 이거 어디지? 이게 길이구나. 워호호호호우. 워호호호우. 워호호우. 어 뭐야 어디까지? 범위가 어디까지야 이거? 워호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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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얘 왜 살아 아 안 잡았지 내가 상당 오른쪽 거기 안 가보긴 했어요 가봐야 됩니다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1 2 2 2 2 2 3 5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긴 뭐 하면 되냐 여기? 까마귀가 있네? 여기 가도 돼 여기? 가볼까? 쟤 뭐야? 이게 뭐지? mpc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허 어허 하유 오오오오빠 AME 불러져러오다냐네 왜 무슨 말이냐? 오오 야 야...야...그러면 안 돼 이대로 봐줄게야 아아! 수평갓 수평갓 주님 고마워 선생님 아하이차 아하이차 뇌속치킷 여기쯤 되니까 악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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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데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붉은 다리 뜨면 올 곳이야? 아, 그래. 나중에 가는 곳. 다시 돌아올 수는 있어도 내려가면?